안녕하세요 라떼새입니다. 오늘 해발모드는 VS VAR 모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자 스토리모드부터 한번 진행할게요. 나온지는 조금 된 모드구요.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. 영어는 모르니까 넘길게요. 노래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캐릭터가 약간 애니메이션 풍이네요. 목소리는 타키하고 비슷하네요. 타키 목소리가 전기톱 목소리라고 하던데 너무 똑같네요. 좋아요. 난이도는 좀 있네요. 이게 빠르게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. 네 좋아요. 노래가 생각보다 짧네요. 1라운드는. 다음 라운드. 일러스트는 뭐... 잘 만들었네요. 그래도. 어 이건 빠른데요? 아 질 수 없지. 풀코모 한번 해볼게요.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. 오케이. 풀콤. 좋아요. 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요? 와 이거 풀콤 못해요. 이거 풀콤 못해요. 포기할게요. 포기할게요. 아하하. 이 미스 났어요. 하하하. 네. 다음. 와하하. 어려워요. 어려워요. 어우 손가락 꿔요. 이거 진짜 어려워요. 우와. 대박.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? 너무 어려워요. 아하. 아. 아 힘들어. 마이 핸드. 다음 라운드. 어? 화면이 뭔가 검었네요 연출 나쁘지 않아요?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어? 너무 빠른데요? 어? 이거 롱노트에서 미스가 나버렸네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게 번역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탁했어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지 제가 말투가 너무 어색하죠? 좀 더 자연스럽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제가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낯가림이 좀 많이 심해요 아 언제 미스가 이렇게 많이 났지?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일단은 이게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이제 마무리인 것 같네요 오 이제 나머지는 어 아 마지막이 있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 한번 해 볼게요 3,2,1 오 이거 분위기가 섬뜩 뭐야 어 어 어 갑자기 막 갑턱피하는 거 아니죠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어 뭐야 걸프 왜 저래 해 어 이거 진짜 빠른데요 노래가 빨라요 너무 한번 도전해볼게요 예 즉사 채보만 없으면은 할만한데 좋아요 어 이거 미스가 너무 높아서 많이 났네요 와 퀄리티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떻게 오 체력이 계속 다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즉사 채보가 있네요 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반주가 좀 너무 긴게 좀 단점이네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깰 때까지 한다 깰 수... 깰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반주가 너무 길어요 반주가 너무 길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속도만 해도 너무 빠르네요 저 아직 배드 타임도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빨라요 엄청나게 잘 Valley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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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어려워요 이게 몇 분 노래인지 잘 모르겠네요 집중할게요 화면 가치가 어두워지면 어떡해 나 미스 난단 말이야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통과했어요 다음이 문제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즉사체보가 바로 춥진 않네요 데미지가 일부 감소는 하는데 데미지네 HP에요 좋아요 이제 시작인가 본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모드를 해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미스 봐봐요 제 미스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플래그인데 살려주세요 여기서 죽었어요 영상 길이를 위해서라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절대 귀찮아서 안 깨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